하루에 막 6,7점씩 올라요 이게 지금 미치겠어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또 하나 옆집 최씨 슛댄텐도 지금 마스터 1점이에요 오늘 한 명은 오늘 한 명은 방종할 때 아마 울고 있지 않을까 요즘 근데 내가 룬을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차피 어차피 르블랑 트위치고 어차피 나는 주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유성을 들어버린다면 음 그거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와 와 우리 쓰리씨 개인팟이네 개인팟 와우 든든하네 든든해 오케이 이러면은 괜찮다 이러면은 봐봐요 이 주문자결이랑 유성이 같이 터지면서 어? 그냥 1렙큐는 원래 그냥 없는 스킬 수준인데 이제 어 좀 데미지가 살짝 들어간다 이말이야? 르블랑 아마 집 찍은 것 같습니다 누구를 봐야되지 이거? 은비에 압력되지 쩌비에 압력은 높은 피압 르블랑 오케잉 쩌비에 압력을 쩌비에 압력을 야 bi 맛있어 나으지 않다 오케잉 오케잉 이득рас 이득рас 나쁘지 않다 오케이! 오케이! 이득봤스! 이득봤스! 아 우리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그루투 형님이 그루투 형님이 살짝 쪼끔 쪼끔 이상하지 않나? 상태가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에피소드 스윙 우왕 오오어 엔 시청자 various 전기 전기 rin 우리 그루트형은 어디서 뭐해 그럼 그 구멍나무요? 라인 먹게 해주세요 경험치라도 에에에 경험치 통제 들어가는데? 좀 노는 놈인가? 놀 줄 아는 놈인가? 시뻘러미? 나이스 마터 와우 진짜 미쳤다 로밍 미쳤다 와 이거 라인 밀고 가도 되겠는데? 와 임파시안 클라스 오졌고 시청자들이 내가 만년설이 가지 말라 했다고 나한테도 가지 말라고 훈수 줬나도 오우 맞는말이긴 해 근데 좀 꾸짖긴 해 만년설이가 잘하고있어 다시 내가 만년설이 간다하면 좀 말려주세요 그다지 저 쓰레기템 왜가냐고 아 이거 아파 너 깝치면은 죽어? 진지해? 나 지금? 너 잡을만하거든? 어 이거 미얀데? 제이스 미얀데? 너무 깊은거 아니야? 가는중이긴하 가는중이긴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한발 늦은 백업으로 두명 다잡아버리기 나이스 음 아 진짜 그냥 어 아까 전판이랑 지금 이번판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정글야만 바뀌었다고 게임이 이렇게 되는거야 그냥 정글야만 바뀌었다고 게임이 이렇게 되는거야 그냥 어 미드랑 서폿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어 청글야만 바뀌었다고 이렇게 되는거야 게임이 아 근데 이거 이 미드라이너가 이거 도와줘야돼 라인이 망해가지고 라인 가야되긴하는데 나는 근데 너무 착하다 그냥 어 옆집 최씨였으면은 그냥 백핑 존나 찍으면서 무리하지마셈 이랬다고 어 하 아 버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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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